아우아파 아우아파! 우아아! 야 이 미친... 어디서 새끼가 이씨 어 AP 없어 으아! 으아! 야 손상 입은 것 봐! 와 미쳤어!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빠 손상 개입었다 아 이런... 얘네 만나면 그냥 도망가야겠다 앞으로는 안되겠다 이거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수리하고 와도 괜찮아 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어차피 쓰러진 공장 여기까지 밖에 못갔단 말이야? 이거 수리하고 오자 이거 수리하고 와야될 것 같아 어 생츄워리 가서 이야... 빡세다 빡세 어 근데 정의까진 찍었다 음... 음... 안수리 안하면은... 개센거 한마리 나와? 싸대기 각이네 그러면? 음... 음... 됐어 여기서... 벗어주고 아니 여기서 왜 못 벗어... 여기서 벗어야 되는데? 아 됐다 가만있어봐라 그 다음에... 제자 빡세 빡세 어헝 뭐야 아... 강철이 4개밖에 없다는 줄 알았어 순간 볼트색... 볼트텍 도색? 일단은 이딴건 때려찾고 수리합시다 야... 야 이건 체력 아예 없고 어! 아 야아 몸통은 수리할 필요가 없구나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다 됐고 야 우리 저거 한번 할까? 헤드램프 이건 있는거고 색깔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? 방안코팅 알루미늄 고무 에너지 저항이 증가한다 네... 모든 부위에 색이 칠해지면 힘이 증가한다 와 이거 괜찮네 오 이거 괜찮네 아 근데 모든 부분에 다 칠해야되는거야? 그러면은... 이것도 알루미늄 모자랄텐데 매력 증가 매력 증가 이건 필요없고 아 만방이면 충분해? 아 내가 힘... 내가 힘 어디서 준다 그러면은 약간... 뭐라 그래야되지? 그걸 못참아 어... 더 세지고 싶어가지고 어 어 잠깐만 이제 방사능 이것도 있고 하루 잡시다 에너지피엔 똑같애 가자 다행이네요 지금 아프리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 이걸로 하나 확실하게 한건 내 컴퓨터 문제가 아니다 내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다? 하... 쯧 으흠 으흠 왜 팔 왜 팔 수리 안했어요? 팔 왜? 어? 아 잠깐만 미친 팔이 수리가 안됐어? 조졌네 어 제가 바로 수리하고 가겠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샹크스 대퍼인데 샹크스 샹크스가 왼팔 없지 않나? 어 가만있어봐 근데 아 착용이 빠졌나? 내가 왜 그랬지? 한번 봅시다 응 아까 내가 수린 다 했어 내가 수린 다 확인했어 그.. 그거는 실수 안하지 그건 실수 안하고 야 잠깐만 그러면 거기 갈 필요도 없는거야 여기서 의류 이거 차면 되는거지 됐어 아냐아냐 아이 미친 아 대화하는 버튼이랑 이거 창 여는 버튼이 똑같애 어이가 없네 아 미국 아 미국? 와이 가자 말조심해야돼 미국간다라는게 게임상에서 좋은 얘기가 아냐 어 영원히 못들어온다는거기 때문에 지금 가만있어봐 이거 무기 하나 더 추가하자 어 권총은 권총보다 이거 추가되어있고 해결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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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렌치 캘로그의 권총 총알이 얼마 없어서 안돼 어 어 아 왁팀님 별풍성 50개 고맙습니다 와 2년 후에 와요 아이고 이렇게 또 먹여 살려주시는 분께서 또 어 거시게 하시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아 아 어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마 마지막이란 얘긴 하지마 어 슬퍼지니까 거기서 뭐 잘못될거야? 뭐 그런 얘기래 와 방자는 개들어올듯 아우 예비군 2년차네 애기네 애기야 아 지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방사능이 높은 곳에 과연 버질이라는 놈이 살아있을까? 완전 지금 개 주변을 봐 작살이요 아니 야 스포하면 어떡하니 아 조졌네 이걸로 버지는 살아있는걸로 여러분들 소통과 스포는 다른겁니다 그런거 좀 구별좀 해주세요 음 왕년에 제 성격이었음 바로 지금 목 날아가셨어요 음 근데 아까 시청자분 한분이 와이프도 보신다고 하시긴데 어 제가 착한척하는거에요 지금 여기 발견한거 같은데 원자의 구덩이 어 어 드디어 왔다 이야 여기 방사능 들어오는거 장난아닌데 여기에 가만있어봐 여기는 확실히 달라 지금 아 여기 죽이면 반사능총 얻을 수 있어 어 그런건 말해줘 진짜 여기서 템 얻는거 진짜 그런거는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왜 훔치기가 되지 어 본사람 없지 어 다행이다 어 뭔소리야 말하고 죽여야된다고 어 소품 오졌네 어 감사합니다 장난감 차 장난감 외계인 이야 수갑도 있어 수갑은 스프링을 주네 어 수녀야?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방사능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? 세상 원자님의 영광 아니 근데 리얼 멀쩡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아 저기가 목적이네 바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내가 또 여기서 세이브 한 번 해주면서 뒤돌아 오케 감마탄 90% 굶질 확률 와 미친 아니 90%인데 야 10%에도 이게 또 이게 터지네요 이게 또 터지네 진짜 저거는 되돌리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도움이 필요해 당장 여기 앞에서 얘기하네 여기 왜 왔는지 도움이 필요해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비안이 뭐야 얘네들한테 착한 착한 처럼 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란 얘기야? 다 죽이란 얘기야? 그 얘기에요? 음 착한 애들처럼 착한 애처럼 구른다면 정보 빼놓는다면 죽이라고? 와아 진짜 진짜 제가 제 인스튜트에 도움이 필요해요 저의 인스튜트에 있었네요 아드랑이 생겨냈을 아드랑이의 아는 사실은 이 산덕들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baz은 그의 존재가 그의 존재가 아드랑이의 존재가 이런 얘기는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? 아 오히려 알려주겠다 아 그런지 아니려나 분화구의 남서쪽에서 그를 찾을 수 있다 분화구의 남서쪽 분화구의 남서쪽 이제 이제 죽여? 야 여기서 주는 총이 그렇게 같이 있습니까? 죽여야 될 정도로 가치 있어? 개 좋은 총이야? 한번 인간 쓰레기 돼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? 하아 그렇다면 미치 그렇다면 하아 그렇다면 인성을 보기한다 태물 위에서 한번 보겠다 어 태물 위에서 놔봐 태물 위에서 어 가만있어 우와 뭐야 이거 방사능 총 쏘는거냐 얘네? 40%여서 어 힘들어 야 잠깐만 이거 위치가 별로였네 다굴막기 딱 좋아 야 근데 얘네가 세진 않아 얘네가 세진 않아 어 얘네 세진 않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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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디 남았쓰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허 더 남았네 진짜 인간인기를 한번 포기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다음 생에 그렇게 종교가 좋으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되지 아 아 아 아 감마총 감마전총 아 이거군요 피해량 112 감마탄 71개 개이득 개 핵시비드 어 어 어 약간 좀 약간 지금 조금 어 약간 눈동자가 조금 지금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 어 그래요 어 그래 그래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사고였다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감마총 주우라고? 어 지금 아 오케이 호범한 형제로부터 온 쪽지 그 다음에 난 저기 뭐야 총은 얘한테 다 줄거야 어 264의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진짜 뭐니 어 깔끔하게 털었다 깔끔하게 뭘 훔쳐버려 내가 다 죽였어 여기 어 내가 이미 싹 다 죽였고 소파도 한번 앉아줘 어 파워하머를 잡채간 동안은 못하는구나 어 이거는 정당 방이었습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원래 암살하는 게임을 할 때 다 죽이면은 어 그것이 암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새끼까지 죽여버리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발로 나는 새끼는 모가지 뜯어버리면 됩니다 음 융당 조금 제가 과격할 수 있겠지만 목격자가 없으면 완벽한 저거지 정당방이죠 방사능 수치 내려간 다음에 체력 하나 빠져 어 어우 지금 놔두자 어 지금 그냥 놔두고 체력이 어째 80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어 그러보니까 어 그래그래 쟤네들 싹 이제 마무리 했으니까 이거 내꺼 아닙니까? 그쵸? 인정? 이거는 이제 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응당 제가 갖겠습니다 어 제가 또 그거를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음 음 음 훗쩍! 훗! 훗! 훗쩍! 훗! 훗쩍! 훗! 훗쩍! 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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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 훗! 아멘